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시행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차별적인 보조건 집행을 시정해달라고 WTO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27일 게시됐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안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WTO에 미국을 제소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제품은 제외해 차별한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가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띄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2022년 8월 IRA를 시행하고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는 해외 우려기관 FEOC로 지정해서 이 회사에서 제조 조립한 부품을 탑재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배터리 핵심 강물도 FEOC에서 조달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을 배제, 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산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장악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중국은 이런 미국을 향해 시장 경쟁을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차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을 WTO에 재소까지 한 것입니다. WTO 체제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 1995년 출범했습니다. 기존 가트 체제에서 적용된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됐는데 WTO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해서 자유무역을 활발히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비교 우위를 가진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번영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꾼 것이죠. 2000년대 이후 WTO 체제는 정말 잘 작동했습니다. 중국이 쌈값의 공산품을 찍어내고 미국이란 거대한 소비시장이 받쳐주니 전세계가 무역활동을 통해서 함께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한국같은 수출형 통상국가가 큰 이익을 받습니다. 한국의 GDP는 2000년대 이후 드라마틱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결국 이것도 WTO 체제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WTO 체제에서 제조 공급망이 전세계로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같은 적대적 경쟁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높은 중국 의존도가 자국 안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산업에서 기술적 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 공급망에 대한 탈동조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에 중국이 문제삼은 미국의 IRA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발표한 4대 핵심 산업 중심의 공급망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중국의 경쟁과 지배력을 견제하고 미국의 산업 경쟁률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출 통제 투자 심사와 함께 인프라법,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산업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드라마틱한데 미국은 원래 산업 보조금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산업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죠. 보조금 등 적극적 산업 정책을 쓰지 않았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중국의 비시장 무역 관행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제소하자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 국영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서 WTO 상수기구는 중국의 손을 들어줍니다. 당시 문제가 된 국영기업이 WTO 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하는 포릭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미국이 다소 화가 날만 합니다.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WTO 상수기구 운영을 정지시키고 무역확전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제조2025, 1대1로 정책 등으로 구체화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관행을 비판하면서 보조금 조사를 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무역확전법 232조를 근거로 이른바 중국의 더러운 철강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역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WTO 상수기구 운영 정지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고 무역법 301조 등을 적용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A 등 산업보조금 정책을 오히려 미국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IRA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먼저 WTO는 가트제 1조의 최애국 대우 원칙을 통해 회원국 간의 법적 차별을 포함한 사실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유리한 사실상의 특혜가 미국 생산자에게만 부여되는 IRA 조항은 가트의 최애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가트 3조 5항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상품의 특정 수량 혹은 비율이 국내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배터리 및 부품의 원산지를 특정국으로 한정하는 IRA는 가트의 동조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A는 가트 3조 4항 내국민 대우 원칙도 위반했을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제 3조 4항은 국내 법규 규정 및 요건이 수입 상품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반 구성 요건으로는 첫째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 상품이어야 하고 둘째 동종 국내 상품에 비해 수입 상품에 불리한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의 조립국이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내국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동등한 원칙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만 특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트 3조 4항 위반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트 20조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조항을 통해서 미국의 차별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조 B항에서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지항에서는 고갈될 수 있는 천년 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써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취해진 위장된 조치라면 인정이 안됩니다. 특히 조치가 자국의 일방적인 기준을 교육 상대국이 수용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상대국과의 진지한 협산노력이 결여된 경우에도 예외조항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IRA 같은 경우 예외조항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무역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제소를 한 중국의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WTO 상수기구가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미국의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인데 미국은 30일 이내에 중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양 국가 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국은 WTO에 분쟁 해결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면 WTO의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양자협의가 될 리 만모합니다. 그런데 분쟁 해결 패널을 설치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WTO 상수기구가 무력화되어 있는 것이죠. WTO 분쟁 해결기구 상수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소 정적수는 3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인기가 만료된 상수위원을 신규 선임하지 않으면서 상수기구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중국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를 향해서 미국이 세계무역 관행을 깨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재소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스럽게 미국이 상수기구를 무력화시켰다는 사실도 재조명될 수 있고요. 무역통상시장에서 미국의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이 내로남불이라는 중국의 견해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미국이 강조했던 자유무역의 질서를 미국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주로 환경과 안보를 앞세워 차별적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안보는 자의적 해석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환경 문제의 경우 사실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환경오염의 주범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탄소배출량을 추적해보면 사실 미국이 압도적으로 탄소배출을 많이 한 국가입니다. 주요 유럽 선진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환경오염을 시키는 국가를 대상으로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중국 측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완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 꼭 그렇게만 보기도 힘듭니다. WTO 상소재판이 열리면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이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미국이 상소기구를 무력화시켜 놓은 것이긴 한데 미국이 차별적 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는 환경과 안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아젠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안보의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너를 침공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중국도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작금의 안보 위협은 사실 실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공급망이 중국 등 미국의 적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게 아주 무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의 경우 중국과 한국 인도 등 후발 국가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기후 위기가 실제한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해 보입니다. 환경오염이 인류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점에서 전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 최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러기 위해선 기후협약 등을 통해서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도국은 선진국이 환경을 명분으로 자국산업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화를 내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합리적 방법은 그동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 선진국들이 더 많은 기후비용을 지불하고 개도국도 단계적으로 환경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일 텐데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장 자국산업의 희생을 용인하는 게 쉽지가 않고 예전처럼 후발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크던 시절에는 선진국이 양보를 검토해 볼 가능성이라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중국이 기술 패권에서도 미국의 턱밑같이 쫓아온 상황에서 미국도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탈동조와 공급망 분리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관해선 유사 입장국이 기후클럽을 형성해서 별도의 복수국 합의를 도출하고 다수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동맹을 기후동맹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인데 이 전략이 성공할지 여부는 앞으로 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